얼마 전 노량 진수산 시장에서 청소년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하여 해당 횟집이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썩은 대게 일이 이번엔 속초에서 발생했는데요.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얼마나 더 벌겠다고 속여서 판매를 하는 걸까요? 이번에 또 논란이 된 썩은 대게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부모님과 해도지를 보기 위해 속초로 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글쓴이는 부모님과 오랜만에 대게를 먹기로 하고 대포항에 갔는데 1층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분이 3인이시면 대게 2마리 드시면 적당하다고 하시기에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상인은 세트 메뉴가 25만원이고 다른 식당 가면 똑같은 구성을 27에서 28만원에 판매 중이니 자기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해 해당 횟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쓴이는 네이버에 나와있는 빅코스 메뉴에는 대게 2마리 구성이었는데 실제 메뉴판은 대게 1마리 홍게 2마리로 되어있길래 채차 대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어 빌지에 빅코스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게 2마리 주시는 게 맞냐고 상인에게 채차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인은 맞다고 하였고 이후 기다려서 나온 실제 대게는 1마리 홍게는 2마리밖에 안 돼 상인에게 다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상인은 빅코스는 대게 1마리 홍게 2마리가 맞다고 하시길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냐고 하니 상인은 알았다고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대게 2마리로 바꿔줄테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30분가량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아서 항의하니 10분 후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썩은 대게 2마리를 가져왔다고 글쓴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쓴이는 새롭게 나온 대게를 먹었고 이후 3분의 1 정도 먹은 후 뒷면을 보니 곰팡이가 잔뜩 펴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온 연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말을 전하며 다시는 속초 못 올 것 같다. 너무 불쾌한 경험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고도 판매하는 저런 가게는 일주일 영업정지를 할 게 아니라 장기간 장사를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